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4.15 총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몇가지를 정리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역구 의원 투표는 전자개표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는 이번에 워낙 투표용지가 길어서 수개표였습니다 전자개표의 특성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자개표의 특성을 아는 분이라면 다음에 몇가지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전투표 63% 대 36%의 문제입니다 윤상경님이 제공한 그런 정보입니다 서울투표는 사전투표가 민주당 123만표 통합당 70만표로 정확하게 63% 대 36%입니다 당일투표는 162만 대 150만표로 50% 대 49%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63% 대 36%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경기지역은 사전투표가 또 희한하게도 민주당 154만표 통합당 90만표로 비율이 63% 대 36%입니다 당일투표는 220만표 대 202만표로 52% 대 47%입니다 사전투표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63% 대 36%가 나왔습니다 인천지역은 사전투표가 민주당 34만표 통합당 20만표로 63% 대 36%가 나왔습니다 당일투표는 44만표 대 38만표로 54% 대 45%가 나왔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모수 파라메터가 주어진 것처럼 사전투표는 지역에 관계없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중이 아주 유사한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63% 대 36%를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2표에 통합당 1표가 사전투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수조원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조원 분의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아주 어려운 그런 결과치라고 봅니다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통계수치가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 4.15 총선 사전투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계학자들은 ML 메소드 최대 가능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전 가능도 방법은 모집단에서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전투표라는 포본집단의 일정한 모수 파라메터를 정하지 않고서는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통계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치입니다 이것은 정주영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수가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수의 일정 비율 즉 0.39를 곱한 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15,797표입니다 여기에다가 0.391530을 곱하면 6,188.4표가 나오고 이것이 안올림에서 6,185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수가 11,335표입니다 여기서 0.393471을 곱하면 4,460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곱하기서가 0.39입니다 놀랍게도 정의당의 이경미 관내 사전투표수 5,296표에다가 또 0.391427을 곱하면 2,073표가 나옵니다 모든 표가 관내 사전투표수에다가 0.39를 곱하게 될 때 그것이 또 득표수가 나온 것이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결과치입니다 어떤 통계기법이 사용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만 통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상수 0.39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정말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점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통계 전문가들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방송에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일치 두 번째입니다 한양대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윤정수님이 보낸 자료입니다 이 도표를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또 상시하게 설명을 대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게 전달해 준 짧은 메시지는 선생님, 이 같은 방법으로 수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면서 도표를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윤정수 씨가 수치를 계산하면서 아마 갖게 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찬찬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윤정수 씨의 이야기를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당일 득표 1번입니다 1번, 1가로입니다 당일 득표는 꾸준히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선거 전에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총계 2번입니다 그 바로 밑에 총계 2번, 총계 2번 가로입니다 당일 득표를 참조하여 우리가 몇 천 표 이상으로 상대방을 눌려야겠다 이런 목표치를 결정하고 나면 정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계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계는 총득표, 그러니까 당 차원의 목표치 2번에 대해서 빼기 당일 득표 1번을 빼게 되면 사전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사전계에 나온 비율 정일령 48.7%, 민경욱 35%, 이정미 16.3%대로 관내 투표수를 배분하고 계산해서 채우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내 투표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나가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비율이 생기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관내, 관외 이런 모든 투표에 48.7%가 착해 적용된 겁니다 여당 48.7%, 야당 35%, 그리고 법렬 세력인 정의당 16.3%가 어떻게 이렇게 꼭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수치가 일치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자료를 제공한 공학도인 윤정수 씨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율이 0.39%다, 0.33%다, 0.28%라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다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일정하다는 것이 이제 윤정수 씨의 주장은 첫 번째는 많은 지지율 조사에 당일 득표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차도 있을 수 있지만 당일 득표수를 먼저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율을 가정해서 총계를 채운 다음 몇 표 이상, 수천 표 이상 예를 들면 승리하려는 일을 정한 다음 맨 하단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입니다 총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수를 빼면 사전계가 나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은 관내 투표수를 참조하여 각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수를 투표율과 같이 채웁니다 비율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관내 투표수는 자동적으로 동일 비율을 적용하면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투표를 준비하면 정한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 각 사전 투표의 비율은 같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각 정보를 제공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같은 가설입니다 가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